요나포트 기반옥 인어 꼬레의 너지께베트 최규식 버즈옥 그라트랄록 청한스님 또 헝가리의 선불교 신도 여러분 원광사 신도 여러분 또 우리 청한스님을 돕는 후원자 여러분 오늘 원광사의 새 법당 아름다운 법당의 신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한스님의 발언과 또 신도 여러분 또 후원자 여러분의 정성에 부처님이 감화하셔서 이렇게 축복을 내려주셔서 좋은 법당이 건립됐다고 생각합니다 청한스님과 저는 개인적인 인연도 있습니다 청한스님이 수도하신 한국서울의 화개사가 제가 대사가 되기 전 국회의원을 하던 지역구이고 또 그곳에 아직도 저희 집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제1처럼 기뻐하면서 이곳에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부처님이 더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청한스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 신도 여러분 후원자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이 새 법당에 이어서 명상센터도 또 건립이 되고 또 사원에 늘 따르는 요사체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건물들이 계속해서 들어서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